저는 온암매 맞다의 기쁨이에요. 자, 빨리 양만 씻고. 엄마 없을 때는 제가 엄마 역할이기 때문에 엄마처럼 열심히 돌봐야 해서. 물론 저도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도 동생들이 먼저니까 전 참아야 해요. 저는 누나고 언니니까요. 5월에 녹색 물결이 빼곡히 도심 속을 물들이고 있는 파주. 기쁨이네 온암매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아, 애들 지금 깨워야 되는데. 벌써? 온암매의 아침 등교 시간. 아직은 평화롭기만 한데요. 학교 가야 되지, 빨리. 어? 어? 애기쁘. 딸뜨를 깨우는 아빠의 필살기는 애정공세. 그마저도 안 먹히나 싶은 순간. 일어나.